2부 좌익수 뒤로 좌측 당장, 좌측 당장, 좌측 당장, 좌측 당장 넘어가는 송강민 대타 솔로 홈런. 대타 솔로 홈런으로 한 점 만회하는 한화 이글스. 점수는 3대1입니다. 이 대타를 내세운 것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? 밀었습니다. 우익수 달려납니다. 우전한 탑니다. 1루의 출자는 2루까지만. 1루에서 2루에서 세입되었습니다. 1루와 2루가 됐습니다. 2루가 됐습니다. 2루가 됐습니다. 3루가 됐습니다. 2루가 됐습니다.